안녕하세요 후니입니다 오늘 마지막 크로스핏 오픈 20.5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목표는 완전히 20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어깨가 근육이 뭉친 상태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충분히 풀고 운동을 해서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아니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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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 get too high I can get too high Get too high I c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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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too high Get too high I c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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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too high 1, 2, 1, 3, 2, 1 와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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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